오늘장 특징주 어떤 종목 보셨어요? 오늘장 특징주는 삼성중공업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주목하셨나요? 사실은 즉각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오늘 상승은 크게 올라가거나 그러지도 않았고요. 플러스 1.26%로 마감을 했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말씀드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특징적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대규모 발주소주가 나왔습니다. LNG 운반선이고요. 금액으로는 4조 6천억 정도 규모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대형 딜이 터졌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실 2차 분 카타르 수주를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었냐면 거의 2년, 3년 전부터 카타르 LNG 운반선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고 계속 리바이벌이 나왔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렸던 수주가 2차 분이 마지막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조선업황 자체가 아직까지 빅사이클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분위기상으로 보게 되면 시장을 진두지 할 만한 조선주들의 대장주격인 삼성중공업이 그래도 고마진의 LNG 운반선을 여전히 수주를 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중간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딜 규모로 봐서는 사실은 좀 큰 사이즈의 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기반형된 수주 내용 중에 하나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고가 기준으로 한 3% 정도까지 올랐다가 마지막에 1.26%로 상승분을 반납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내용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조선 섹터 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수주를 했다. 이런 정도로 내용으로 특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해서 특징적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럼 역으로 이렇게 큰 재팟인데 왜 많이 안 올랐을까요? 이게 내용이 이미 시장에서 많이 안 내져 있는 내용이고요. 총액 규모로 따지자면 사실 이게 삼성중공업이 독점으로 가지고 가시는 딜은 아니에요. 이게 카타르에서 LNG 운반선 수주를 하겠다고 하게 되면 삼성중공업이 일부 가져가고 현대중공업이 일부 가져가고 미포도 일부 가져가고 이렇게 쪼개서 쪼개서 가지고 가는 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구간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오늘의 상승폭이 제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쪽에서 대규모 수주 소식이 나왔습니다. 물론 주가는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됐었던 재료다라는 측면에서 좀 굵직한 뉴스로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삼성중공업 오늘의 특징주로 받습니다. 진짜 쉬운 주가